안녕하세요. 저희는 웰드웰의 황환술 대표입니다. 웰드웰은 미국의 AMI사와 트라이트들사 수입 판매하는 한국총판 대리점이고요. 저희는 주로 오비탈 자동 용접기, 파이프 면치기, 피덥 장비, 주변 설비도 같이 하는 종합 무역 오파상입니다. 이 장비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평택에 대규명 큰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동 용접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장비인데 그 개발한 장비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공 장비, 두 번째는 개선된 장비를 핏업할 수 있는 핏업 장비, 그다음에 자동 용접할 수 있는 장비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돼야 자동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는 자동 용접을 전문 판매하지만 준비, 가공하기 위한 가공 수리나 핏업하는 핏업 장비, 이것이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가공하는 장비는 실제로 파이프는 고정이 돼 있고, 이 가공하는 면치기가 파이프를 따라서 360도 회전하는 방식이고요. 그 이유는 이 파이프가 진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NC 타입은 정확한 가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파이프는 고정이 돼 있고, 이 가공기가 파이프 형상대로 돌아가는 타입으로 하게끔 고안이 된 거죠. 핏업 장비라고 하면 워낙 큰 대거구경 같은 경우는 이 얼라이딩이 안 맞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수시로 용접하고 띄다, 그라인드 떼고 해야 되는 과정인데, 저희는 그걸 간단하게 간극, 높이,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는 그 툴이 따로 있어요. 그걸 중점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이 장비는 350암페어 용량의 세계에서 제일 경량이면서 동급 최고 용량으로 나오는 신제품인데요. 파이프 자동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최소한 350암페어에서는 대내야 되는데, 기존에 나온 제품들은 부피가 크고요. 현장에서 움직이려면 너무 커서 엄청 힘들어한 부분인데, 이 제품은 무게가 45kg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동성이 좋다는 얘기겠죠. 이 제품은 자체 16인치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제품만큼은 AMI가 한국 시장은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16인치 터치스크린으로 해서